대표직 내려놓는 순간 지금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백현동에서 마지막 이재명의 방파제가 되고 있는게 정진상 아닙니까? 정진상이 입을 봉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순간 정진상도 자포자기하고 이제 미래가 없다 그리고 입을 열 수가 있고 지금 쌍방울 대북손금 그건 또 이와영이 입을 봉해주고 있는데 또 이와영의 입이 열릴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대표직을 내놓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령 구속에 대해서 구치소에 가더라도 대표직 내려놓지 않는다 옥중당무를 볼 것이고 심지어 옥중공청까지 하려들 것이다 이재명과 직접 대화를 했다는 cbs 논설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